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고 국내 및 국외에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는 공병호 tv 활동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미래통합당 인사들에게 전화를 해서 정거 보전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어제 한 모임에서 치인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라고 답변하면서 한기를 듣고 한기로 흘리고 말았지만 황교안 전 대표가 그렇게 하였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사전선거 조작 의혹 사건을 대하는 미래통합당의 완고한 입장에 염두를 두면 무슨 말 못할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의 저토록 사전선거 의혹 사건 진상조사를 거부하는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추측도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왕고집을 부릴 리가 있겠습니까 항간에 떠도는 이야기는 2019년 2월 당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당내 경선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정선거 의혹이 여당이건 야당이건 경선에서 그동안 관행처럼 이어져 내려왔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 괜히 상대방의 문제를 거론하다가 자기도 당하고 만다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의로 총선 사전선거 조작 의혹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는 물론이고 미래통합당도 당차게 나가지 못했다는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이 같은 의견은 당내 경선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사람들로부터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황교안 대표에게 정중하게 묻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직접 지역에서 탈락한 의원들에게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정거보존신청이나 재건표 요구를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척근에 있는 몇몇 친구들이 아마도 권하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권으로 가는 길에 정거보존신청 등이 불리하니 그냥 묻어버립시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합시다 저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조금 있으면 풀이 죽을 테니까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조언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협회는 그런 잔머리를 잘 굴리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이 세상의 중평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의견에 힘을 입어서 황교안 전 대표가 전화를 하였는지 아니면 전화 대신에 척근들로 하여금 전원토록 했는지 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황교안 전 대표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을 이번에도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든 스스로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답게 그리고 자신의 척근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사라고 해서 해당 후보에게 전화라고 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튼 사전선거 조작 의혹 때문에 속아리를 심하게 앓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당신이 해당 후보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직접 혹은 간접으로 이제 5월 15일이 지나고 말았지만 지금이라도 황교안 전 대표가 4.15 총선 사전선거 의혹 조작사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정말 묻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질문은 현재 당신은 조작사건의 의혹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런 점을 국민들에게 한 번 정도는 밝힐 그런 의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1야당의 당대표를 1년 이상 했기 때문에 총선이 끝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입을 열었던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책임하다 그런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당을 정말 오랫동안 책임 좋은 사람이라면 한 달 전에 당대표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미래통합당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을 위해서라도 한마디 정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미지근한 때로는 무책임한 그런 황교안 전 대표의 행보를 보고 그런 기회주의자다 그런 보신주의자다 그런 엘리트주의자다 이렇게 혹평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간에는 황교안 전 대표가 종로로 집을 옮기면서 본격적으로 대권 행보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아마도 그런 움직임에 손에 꼽을 수 있는 척건들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에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그 시민들의 열화 같은 성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대표가 무엇을 국민에게 선물했는지 선물한 게 뭐가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무엇을 그동안 당대표로 성취했습니까? 그런 거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그렇게 우호적이고 좋은 환경 속에서도 상황 반전에 단 한 번도 승호하지 못했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압도하는 그런 상황 반전에 단 한 번도 승호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역시 리더십의 부재이자 지도자의 무능력에 기인한 바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법안을 비롯해서 상계악법을 통과하는데 제대로 힘을 한 번도 써보지 못했습니다 전략의 부재, 전술의 부재, 결기의 부재, 기계의 부재, 지혜의 부재 판단의 부재가 아주 큰 요인이었습니다 전부에 대한 책임을 황교안 전 대표가 질 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책임은 황교안 전 대표가 짊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공천 파당을 심하게 겪었고 당은 선거에서 실패하고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선거 전에서도 타이밍이나 콘텐츠 어느 것 하나도 선거 전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당에 부담을 끼쳤고 물을 끼쳤지 당에 도움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은 개표 의혹 때문에 가스마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현안 과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앞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내렸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무책임한 양반이다 정말 무능력한 양반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할 수 있는 자신은 아니라고 봅니다 1년을 넘는 세월이면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경쟁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자신을 유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무능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깊이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상황에 맞춰서 해법을 제시하는데 능한 인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꽉 막힌 공무원으로 생각하는지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에서 열거한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황교안 전 당대표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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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